24K 순금을 사용해 하이퀄리티의 주얼리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골드에틱을 소개합니다. 금빛 다락방을 뜻하는 골드에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하고 트렌디한 주얼리를 제작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우 반지는 얼굴부터 꼬리까지 여우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린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11.25g의 순금 세돈 반지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큐빅을 더해 14K로도 제작해 포인트 주얼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골드에틱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갈 젖꼭지 모양의 순금 쪽쪽이는 아기 돌 100일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3.75g의 순금 1돈부터 순금 3돈, 실제 공갈 젖꼭지 크기의 순금 5돈까지 사이즈가 다양해 소중한 아기에게 사랑을 담아 특별하게 선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주얼리입니다. 돌 100일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12간지 띠별 아기 금수저는 순금 99.9%를 함량한 24K와 14K 두 가지 타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주얼리를 선물하고 싶을 땐 디자이너 브랜드 골드에틱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홈스트 이보라입니다. 하이퀄리티 주얼리 브랜드죠. 골드에틱 제품 장점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골드에틱 대표 전민신입니다. 첫째, 자체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로 유니크하면서도 트렌디한 프리미엄 주얼리를 제작합니다. 둘째, 99.9% 절대순도의 24K 송금으로 다양한 주얼리 제품을 생산합니다. 셋째, 제품을 구매시 골드에틱 보증사까지 함께 제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저희쪽의 소중한 новый 사막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벤트에틱, 이벤트에틱, 이벤트에서 제공해 제품이 많으신다면, 이재람에틱, 이벤트에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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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에틱을 기울이 많으십니다. 아멘